읽어보겠습니다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 In some ways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Is that the process was fair 해석해봤어요? 좀 이상하죠? 야릇하죠? 그러면 이게 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unfavorable이라고 하고 여러분 bad라고 읽어 나빠요! outcome이라고 하고 result라고 읽죠 결과예요 나쁜 결과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 여러 시절 경쟁에서 수능을 봤는데 나 6등급이야 전부 6등급 맞았어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In some ways 어떤 식으로든 말이야 내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 이렇게 딱 꾸며주면 여러분들 직역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마지막이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 듣고 싶지 않으냐 이해했어요? 원래 알고 있어요? 야 저 남자는 내가 결혼할 진짜 마지막 사람 지구에 있는 30억 남자랑 다 결혼한 다음에 재랑할 거야 무슨 말이야?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인 거지 한남충이지 그치? 저도 한남이죠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건 뭐냐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과정이 공정했다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됐어 그치? 과정까지 공정하면 어떻게 돼? 나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잖아 그치? 뭘 초라 이 띠야 니가 공부 안 해놓고 그치? 됐어? 이 얘기를 이제 조금 풀어서 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 근데 딱 들어가는 저 부분 as로 시작하는 저 부분은 사실은 문법적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쵸? 여기 제가 좀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as 뒤에 여러분들 형용사나 명사나 동사 이렇게 했는데 보통 형용사가 많이 나오니까 형용사만 써셔도 됩니다 한 다음에 as 주어 동사 나오고요 쉼표 주절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얘 어떻게 배웠어 이제까지 아 맞아 이 친구는 마치 though 도우라는 접속사처럼 해석해요 비록 뭐뭐 일치라도 이렇게 해서 가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이렇게 as를 두 개 다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이렇게 앞에 거 지우고 하나만 씁니다 됐어요? 이걸 또 필기할 필요는 없어 이미 프린트에 필기가 돼 있잖아 친구들아 그치? 그래서 as I'm raging 정말 환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정말 여러 번 표현대로 하면 빡치게 하지만! 이런 얘기죠 as 뭐가 the combination of 누구의 조합이 unfavorable outcome 나쁜 결과와 불공정한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나쁜 결과를 얻었고 과정이 불공정했어 이렇게 둘이 만나도 우리가 화가 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뭐였지? 그쵸? 나쁜 결과와 공정한 과정 이것도 열받는다고 이 얘기죠? 하지만! 끊고 this combination 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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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의 이 조합은 그래도 brings for a death 그것과 함께 가지고 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유식한 말 한번 해볼게 수반하다 동반하다 그쵸? 뭘 가지고 와? consolation 이렇게 위로 위안이라는 보상을 갖고 오긴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 아 그래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내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잖아 그치? 그 얘기죠? 다시 말해 이거 안 해줘도 우리 다 아는데 추가 설명 해볼게요 또 possibility 가능성이 있잖아 뭐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a, t, t, l, i, b, u, t, e attribute 원래 tribute라는 건 어디에 갖다 받친다 받친다 이 뜻인데 attribute는 보통 a를 to b에게 받친다 a는 b가 그랬어요 a는 b 탓이에요 a는 b 덕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 덕으로 돌린다는 뜻도 있지만 a를 b에게 탓 돌린다 뭐 귀속시키다 귀인하다 말이 좀 어렵다 귀속 속한다고 보는 거 귀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 이거 어려우니까 오늘은 탓 돌린다 라고 무식한 것만 하나 가지고 가자고 알겠지? 다시 말해 무슨 가능성이 있어 attribute the bad outcome 그 나쁜 결과를 누구의 탓을 돌릴 수 있어 something 뭔가 other than 다른 뭐와 다른 우리 자신과 다른 뭔가의 탓을 돌릴 수 있어 과정 때문이야 이 과정이 불공정했어 여기 무슨 사기가 있었어 이렇게 탓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트는 다 이 얘기입니다 이 뒤에 파트는 반대 내용이야 순서 문제로는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봅니다 we may reassure assure는 확신시키는 거지만 re 라는 말이니까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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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심시킨다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안심시키고 위로할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believing that 이렇게 믿음으로써 or fade out 우리 나쁜 결과가 여러분 이 표현도 사실 알아야 돼 have to do it have to do it have to do it 저번에 이거 누구 시켜봤더니 have to do with 누가 뭐야 그랬더니 누구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돌아버려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have to do with 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little 이니까 별로 관계 없어요 everything 이니까 아주 전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됐어요? 얼마 전에 수업 받았던 거니까 다 기억할 거야 우리의 나쁜 결과가 have little to do with 우리랑은 관계가 거의 없고 have everything to do with the unfair process 불공정한 과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솔직히 말해봐라 여러분들 얘랑 얘랑 같은 내용인데 이거 안 써줘도 우린 똑똑하니까 다 이해했어 그치?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붙여 써야 되는 거야 친구들 알겠지? 좋아서 계속합니다 읽어보죠 if the process is fair however 그치만 하지만 하지만 과정이 공정하다면 we cannot really 우리는 거의 as easily 그렇게 쉽게 그렇게라는 말 뭐야 좀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쉽게 attributing 할 수는 없어 근데 attribute라는 말을 두 번 쓰기가 좀 그러니까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원인이 있다고 하다 외부에 그래서 external 외적인이라는 말을 해 그래서 externalize the outcome 결과를 외부에 둘 수 없어 이거 이제 막 외부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 externalize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뭐 외연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외부할 수는 없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빈칸 문제에 사실은 답이었으니까 철자 정도는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we got 우리는 갖게 된 거죠 뭘 갖게 된 거죠 what we got 우리가 얻은 거 이걸 뭐라 그래 결과라고 하지 what we got 어떻게 fair and square 공정한 뒤에 square 정사각형 이러지 마요 fair and square라는 말이 honestly라는 뜻이에요 honestly 정직하게 공정하게 꼼수 없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딱 정직하게 그 결과를 얻은 게 돼버린다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when the process is fact we believe that our outcome is deserved deserved라는 뜻도 비슷하죠 마땅한 우리 결과가 마땅한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쉼표 뒤에 위치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말해 그게 is another way of saying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야 다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 라는 말이죠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re must have been 조동사 뒤에 완료가 왔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죠 there 하고 미동사 썼으니까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another way of saying that there must have been 있었을 거야 something about us 뭔가 내 자신에 관련돼서 뭔가가 있었을 거야 과로는 좀 이따 해석해보고 that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미는 말이겠죠 that caused the outcome 그 결과를 유발한 뭔가가 우리 안에 있었을 거야 다시 말해 어떤 게 있죠 what we did 우리가 한 짓거리 혹은 who we are who we are 나의 능력 나 자신 이런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처리하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있는 토막 뭡니까 결과가 나빴는데 과정이 공정한 경우 이 앞에서 본 두 문장 뭡니까 나쁜 결과 나쁜 과정 이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글의 순서나 문장 넣기 문제를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쉽게 맞힐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끝